마구간 장식을 본뜬 페세보레 앞에는 여름 과일이 놓여지는 것이 가장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인구의 90%가 카톨릭 신자인 파라과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집집마다 축포를 터뜨리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페세보레 장식을 신년 페세보레 장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마구간을 묘사한 페세보레는 파라과이의 전통입니다. 한 여름에 찾아오는 파라과이 크리스마스는 열대의 이미지가 가득한 이 페세보레 덕분에 파라과이만의 독특한 정치를 자아냅니다. 여기다가 열대의 과일을 다 놓는답니다. 이 바꾸리하고 여기 수박하고 지금 제철에 나는 수박, 멜론, 파인애플 이런 종류들의 과일도 놓고 여기 카라멜이 단 거, 단 음식도 놓는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 날 와서 그 음식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가져가는 의미가 아기 예수가 와서 가져가는 의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새해 첫날 정오가 되면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페세보레에 장식된 과자와 선물을 가져갑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신년의 페세보레는 말 그대로 즐거운 선물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크리스마스와 신년 페세보레의 장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사랑스러운 파라과이 페세보레는 어른인 저에게도 선물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한 해의 마지막 밤을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보내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8, 7, 6, 5, 4, 3, 2, 1, 3 저도 지구 반대편에서 201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파라과이 사람이 되어 인사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법과 한여름의 새해가 낯설었지만 뜨거운 포옹을 통해 저도 한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2012년의 축포 속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소망을 하늘에 실어 보냅니다. 신년 기도가 끝나자마자 페세보레의 선물 나눠받기가 이어집니다. 이내 정원에선 음악이 시작되고 가족과 친척들이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펠릭스의 딸인 할머니도 흥겨운 가족의 송년 파티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흥겨운 라틴 리듬을 연주하는 데 한몫 거듭니다. 음악가의 가족답게 남녀노소 모두가 음악과 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틴 음악과 춤이 한여름의 열기와 어우러지고 축복의 기도로 시작하여 새해를 함께 즐기는 나라. 남미의 심장, 파라과에서 맞은 2012년의 소박하고도 흥겨운 풍경은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인간 기가 한편은 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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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